빠밤, 태희의 해피하우스! 자, 오늘도 깜짝 퀴즈가 있습니다. 태희는 근데 맞힐 수 있어. 왜냐면 이 품이니까. 구독해주세요, 빵빵! 여러분 안녕! 태희야! 쪼꼬미언니가! 함께하는 랄! 택! 홈트레이닝 세컨더! 7짱! 7장을 함께해 보겠습니다. 걸 모듀로 변신! 언제 이렇게... 하고 싶다ahahaha 설명 한 번 연속 반복하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넷, vow 범석이의 바탕숨맞기, 하나, 둘, 앞차고 몸통맞기, 하나, 둘, 앞차고 둘, 거들어 아래맞기, 하나, 둘, 손날 거들어 앞맞기, 하나, 둘, 그렇죠, 반대쪽, 하나, 하나, 등주머니 앞치기, 둘, 둘, 자, 여기서, 하나, 오, 주먹, 가위맞기,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헤쳐맞기, 자, 손을 펴고 무릎치기, 둘, 하나, 젖혀지르기, 셋, 넷, 엇걸어맞기, 하나, 무릎치기, 둘, 젖혀지르기, 셋, 넷, 넷, 엇걸어맞기, 하나, 등주머니 바깥치기, 표적차고 표적치기, 둘, 하나, 한 번 더, 둘, 표적차고 손널맞기, 하나, 지르기, 기업, 아, 바로, 쪼꼬미 언니, 근데 이거, 이거, 이렇게 해서 보주먹이에요? 네, 맞습니다, 보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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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하는 걸 줄여서 보주먹,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르기, 찌르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저초지르기예요? 저초지르기 아니에요? 저초지르기는 고려에 나온답니다, 한 칸 찌르기, 여러분 반복을 이제 할 거예요, 세 번, Let's go, 준비, Let's go, 구령을 같이 신나게 넣어주세요, 시작, 하나, 아래맞기, 다시 뾰로롱, 준비, 시작, 하나, 앞차고, 둘, 하나, 둘, 앞차고, 둘, 손널맞기, 하나, 둘, 하나, 앞치기,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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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귀여워! 바로 하나 준비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작 하나 둘 앞차고 둘 하나 둘 앞차고 둘 둘 둘 둘 둘 앞치기 둘 앞치기 부 주먹 하나 둘 하나 둘 무릎 치고 엎으로 막기 하나 둘 치고 둘 막기 하나 둘 차고 둘 하나 차고 둘 기압 바로 샤 언니 지금 땀 엄청나 진짜요? 질문을 할게요 자 우리 뒷부분에 등 좀 바깥 치고 표적 차기를 한 다음 표적 치기를 하죠 어떤 손이 바깥으로 가야될까요? 표적이 되는 손이요? 딩동댕동 역시 역시 이쁜 유탱 가끔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굳이 바꿔서 하네 왜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죠? 이게 더 어려워요 표적이 된 손이 바깥으로 그대로 딱 이렇게 와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지르기 할 때 이렇게 지르는 걸까 이렇게 지르는 걸까 마지막 기압 넣을 때 이거죠 헛 배우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배웠을까 너무 잘 배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르기 할 때 이렇게 지르면 안 되고 이렇게 질러요 발음 지르기입니다 이거는 요구할 때고요 역시 하나를 알려주면 둘을 알아 준비 마지막 한 번 후 우리 테이 도전 가게 시작 나들 차고들 나들 차고들 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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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치기 나들 앞치기 앞치기 오 주먹 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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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치고 하나 둘 나들 나들 무릎 치고 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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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들 나들 차고들 나들 귀 바로 샷 샷 감사합니다 차이 도전 곧바로 가겠습니까?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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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조금만 뒤에서 응원할게요 언니가 시작해줄까? 그래 준비 출전 시작 하나 앞차고 둘 하나 앞차고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등주먹 앞 앞치기 하나 둘 앞치기 오 주먹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무릎 치고 둘 하나 무릎 치고 둘 하나 둘 차고 둘 하나 차고 둘 하나 둘 바로 샷 태권도 아 잘했습니다 동작이 점점 힘이 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도복 소리 들으셨죠? 좋습니다 나날이 힘이 세지고 있는 우리 테이 쪼코미언니가 함께하는 뭐죠? 펌 트레이닝 태권도 이렇게 끝났습니다 다음번엔 몇 장? 팔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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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엔 팔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빠이 바이바이 다음번엔 더 쉽ып 팔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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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구독 좋아요 알림 빠땅 휙휙휙휙 휙휙휙휙 휙휙휙휙휙 휙휙휙휙휙 휙휙휙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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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휙휙휙휙휙휙휙휙 カラカラー